입장해주세요 왜 아무도 안 들어와 우리파 내가 열심히 들어가자로 누르고 있는데 대출 들어왔어요 다 들어오셨군요 다시 이끄부터 콜피 만들어주고 1분 미만으로 넘어가면 문들리고 제발 이번에는 좀 이길 수 있기를 과연 왜 우세요 왜 후크기야 오케이 스탑도 근데 우리 어디가 우리파도 어디가 아 맞다 우리 깃발이지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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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호이예요 딴 데 가지마요 저 아저씨 또 가서 싸우고 있어요 호이라니까 힐 안 줘 힐 주러 안가 오히려 호이팟이야 아 벌써 먹었어 어떻게 빨라 오케이 킥발 킥발 갑시다 오우 좋아 구맹이 먼저 드셨군 일단 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우 둘 다 우리꺼 여기 산대편 입구 아니에요 아무도 없네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거야 변제가 안하네 변제가 안하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틀리다 가운데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구나 됐다 됐다 또 어디 바로 없네 아직 황병깃발이다 아우 여기 전쟁터인데 잠깐만 내가 맞떨어도 일단 뒷발은 사소한다 왜 저분을 못 죽여 안돼 빨리 죽이란 말이야 왜 못 죽여서 우리 아가씨를 안돼 죽어 죽었다 아니 안돼 우리 아가씨 죽어가 살려줘 안돼 아 죽었어 괜찮아 죽이란 말이에요 깨끗 가게 고긍 아 허리처님 뒤에서 엄청 열심히 싸우고 계셔 지금은 안돼 열심히 맞고 계셔 오케이 아 1점짜리였어? 잠깐만 끊었냐 아 지금 우리 아가씨 너무 많는데 으아 안돼 아가씨 죽어가 아 충성 후템 작두님 아무나 빨리 누가 집었어 못집었어 집었어? 벗고 돌리고 흠 아 아타다 뒷발 누가 집었어 랄린 잠깐만 아 아 와이씨 장난 아니다 우리도 저쪽 가서 방해를 해야되는데 말을 치긴 하는거 같은데 딜이 많이 안들어오는데 깃발이 난리도 아니구나 아하 아하 어디갔어 어디갔어 뒷발 다 놓쳤구나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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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아니 공격을 다 걸고는 있는데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나 힐 나 힐 안하던데 잠깐만 우리 호혜님 미운 한번 걸고 어디가셨어 어디있어 아가씨 아 안보여 지겠다 이번에도 우리 입구앞에서 싸우니깐 금방금방 충하면 되서 죽네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있다 아가씨 또 공격당하고 있어 안들어와 치지마 몇개 치다 안박히면 그냥 딴사람 치지 귀찮게 11점 누구야 누가 자꾸 오우 네오님 잠깐만 중도님 어디계셔 아 멀어 됐어 아이 오셨어 아아 바로 옆에 아는데 1점 1점 먹었어 아우 1점 먹기 힘들다 진짜 로마인 깃발 아 벌써 끝난 데가 있네 아 짜증나 하아 타임 로마인 깃발 아아 언제 지웠어 또? 한가지 일어난 사이에 아 죽었어 깃발 붙어 작두니 아 근데 나 이렇게까지 안죽고 한거 진짜 오랜만인거 같은데? 깃발 애개님 다시 눈 달고 여기 뭐가 되었어 아 애개님 일본 가야되지 않아? 일본 가야되지 않아? 어디갔어? 아니 모르구나 아 옆에 있구나 저쪽에서 치고 있었구나 오청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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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 쪽에서 있어야지 내가 저기 갈게 아니라 여기가 스마옥지 누가 들거야 누가 들을거야 아이 아가씨 덕을 먹고 있어 안돼 졸림 화이팅 점수 차이가 크긴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화이팅 여행이 흑두님 허리창님 덕도가 안달고 종동님 멀구나 자, 박두님. 아, 놀 놓쳤구나. 누구야? 박두님 선취했고, 입점. 와, 어떡해. 임페리얼 할 때보다 마스터가 더 빡센 거야? 첫날은 그렇다 쳐도... 매칭되는 길드마다 이렇게 빡세? 아, 또 죽어가 우리 아가씨. 안 돼. 죽지마. 펜스 넣자? 오케이. 확인. 어디 갔어? 잠깐만, 나 거기를 못 가요. 아헤이. 아헤이. 물기야. 계속 이루어야돼서 버프를 수시로 돌려야되는데 돌릴 틈이 없네. 걸리면 너무 멀어지면 버프가 안 들어가고. 제발. 1점만 더 넣자. 더 넣자. 에헤이.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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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1점만. 앗. 됐다. 4종 차이. 아아. 잠깐만. 안 왔다. 어디 갔어? 아잇. 4종 차이. 5종 차이. PCRобр 琥 seated. 4종 차이. 1종 차도. 잡아서 뺏어 뺏어 아잇 잠깐 깃발 어디갔어 뺏겼구나 뺏겼어 오케이 펫치 봉림이 들었구나 음 빌 크게 안들어와요 오케이 오 죽기전에 와 12대 11 이야 진념이다 진념이다 아 13점 또 2점차 으아 조마조마 아 근데 지금 시간이 10분 남았네 10분 남은거 맞죠? 30분이지 아가씨 어디갔어 아가씨를 찾아가야돼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저쪽에 여기서 지금 내가 잘못왔는데 여기있으면 안되는데 잠깐만 이리 가야지 아 아 저기 저기 저거 겁나 많은데 아 뭐야 다시 다시 라인님 어서오세요 어서오 반갑습니다 점수 했고 버프 돌리고 깃발 생성 흠 흠 와 다시 1점차 으악 크 아가씨 안돼 죽으면 맥도님의 깃발 들었고 맥도님의 깃발 들었고 봅시다 어디야 바로 옆이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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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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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점수 택시 될것 같은데 아 14점 오오 일천차 막아야돼 막아야돼 막아야 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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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돼. 이걸 뺏어서 우리가 먹어야 돼. 어디 갔어? 뺏었어. 뒷발 아무도 못돌고 있어. 뒷발을 아무... 누가... 못돌고 있어, 아무도. 안 돼. 죽었다. 이리로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 있으면 양쪽에서 다 오게 했다. 14 대 14. 14 대 14. 우와. 1점 차이. 1점 차이. 어디 갔어, 아가씨. 아잇. 아니, 황금경쟁 깃발 필요 없어. 1점 차이야. 어떤 거든 넣기만 하면 돼. 이야. 이렇게 쫄깃해진다고? 처음에 그렇게 점수 차가 벌어졌는데? 으아. 잠깐만. 빨대. 빨대님. 깃발. 아, 놓쳤어. 아, 깃발 둘 다 뺏겼어, 지금. 안 돼. 아, 나 죽어가. 아, 죽어갈까.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었는데. 아, 졌어. 아. 아, 무효됐어, 시간이. 아, 끝났는데 그만해, 진짜. 칼 그만 넣어. 끝났는데. 아. 와.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